어깨에 손을 올려 팔꿈치로 원을 그리며 좌우로 가볍게 걸어볼게요. 반대쪽으로도 돌려 볼게요. 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았다가 구부리며 발 터치해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주세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볼게요. 두 다리 넓게 열고 바운스 두 번 하며 두 손으로 크로스로 모았다가 일어나며 손머리 위로 모아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볼게요. 한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반대 다리 무릎은 바닥에 대고 중심을 앞뒤로 움직여볼게요.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을 밀리고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들은 스트레칭해주세요. 더 syntax forSpot 반대쪽 할게요. 중심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 이완해주세요. A's liquor, vinyl records and ripped jeans People want to see the things that have seen some things So baby take that thing and throw it up And don't hide it away That heart's too good to keep it in 다리를 넓게 열고 선 상태에서 두 팔을 포개고 상체 내려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아래로 툭 떨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And don't hide it away Baby grab those shoes we're going dancing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은 역시 발레 테라핏 수고하셨습니다. 소고기 서울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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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